자 저 위에 지금 볼이 보이시나요? 2020. 네 그리고 볼이 보이고요. 저 볼이 내일 2020년 딱 12시 정각이 되면은 저 볼이 내려온다고 해요. 여기가 BTS 라임프렌즈 샵입니다. 어? 엑소드 나오네요. 어 또 BTS. BTS everywhere. 여기 무대가 하나 또 있고. 또 길을 건너면 저쪽에 또 무대가 있는데 저기서 우리 방탄이들이 내일 공연을 합니다. 바로 옆에 아메리칸 이글. 우리 태연 군의 생일 메시지가 보여줬던 바로 그 장소가 있고요. 자 바로 제 뒤로 보이는 바로 저 무대에서 방탄소년단이 내일 12월 31일 공연을 받게 됩니다. 긴 빌딩에서 내일 카운트다운과 볼드랍이 있을 거고요. 바로 옆에 이렇게 라임프렌즈 BTS 샵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저녁 8시인데 사람들이 많은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나도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갔데? 저는 항상 저게 다 먹었습니다. 또는 저게 단물에 소스는 아무런지 기계가 되게 많아요. 1, 2, 3, 2, 3, 3, 4, 4, 5, 5, 6, 6, 6, 6, 7, 8, 7, 8, 8, 9, 9, 9, 10, 1, 12, 11, 12, 12, 12, 12, 13, 13, 13, 13, 13, 13, 14, 13, 14, 15, 14, 13, 14, 16, 15, 14, 14, 14, 15, 14, 14, 14, 15, 15, 15, 14, 15, 14, 15, 16, 14, ha. 와아 디오니소스가 나오고 알미들 정말 많이 모였네요 와아 와아 사람이 엄청 많아 오 근데 사고시킨게 엄청 많아 귀여운거 엄청 많아 아미들의 청주 제가 너무 귀여운거 보여드릴게요 신발 보세요 신발 신발 아 이거 너무 예쁘다 비주 바이예요? 네 오 뭐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푹 정푹?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웨피 아저씨가 그냥 댄스 아저씨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라던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첫째 콘서트 이 Chicago 2, 3, 4, 3, 4, 3, 4, 5, 4, 5, 6, 6, 7, 8, 9, 10, 11, 12, 13, 14, 14, 15, 15, 16, 16, 17, 18, 19, 19, 20, 20, 21, 20, 21, 22, 28, 20, 21, 21, 22, 22, 23, 22!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자년 화이팅 꽃길만 걸으세요